야 lovely 형 절대 이길 수 없는 의상인가 봐요 형이 싹쓸이 하는구나 너무 다방면에 재능이 많아 버린걸 어떡해요 오마이거 아 뭐 당연히 예상되는 그런 거가 아닐까 아 뭐 당연히 예상되는 그런 거 아닐까 이거 이거 참으로 이거 이게 이 안 주면 다 형이 했던 이게 너 그거 나쁘지 않아 커피 샀는데 여기 이게 나쁘지 않아 연습실 인 줄 알았어. 그걸 거기서 만들었어. 내가 뭔가 이상하게 했잖아. 얘가 반응이 점점 하나씩 느렸어. 다 잘했어. 다 굿인데 내가 퍼펙 했을 거야. 이번에는 악력기를 들고 여기저기에서 목격된 화제입니다. 상당히 묵직해 보이는 태연 씨의 악력기는 최대 60kg의 중량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60kg의 중량을 악력기로 자유자재로 누른다면 아마 저의 최강률을 묶여버릴 수도 있겠네요. 단공간엔 우리 태연이 형한테 잘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끝이에요. 태연아 어떻게 같이 학교 다닙냐? 네? 태연이 형! 진짜 학교 어떻게 같이 다닙냐? 아니 진짜 학교 어떻게 같이 다닙? 나는 이런 애랑 못 다녀. 나는 이런 애랑 못 다녀. 그럼 어쩔 수 없이 다닌 거지. 아니 아니 저기 다닌 거지. 이거 어디 있는 거지? 이거? 어디 있는 거지? 미안. 형 지금 화면 밖으로 나오는 순간 형은 비명만 나갔잖아. 이거. 저 학교 certain 기분이 가다가 그쵸? 그쵸? 진짜 천만 남으면 다 wcze... 그쵸? 진짜 천만 남으면 다... 진짜 잘 한대. 이게 진짜 잘 한대. 그리도 안전게 다닙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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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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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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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